40계단 칭칭 대회 안저무는 낙은에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저렴스러 동정하는 단자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해처럼 울구나 그래도 태가 없이 슬피 우는 이 고향 언제 가려나 고향끼리 풀때까지 국제시장 거리에 담배 장사 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부산 한도 내가 살든 정든 삼촌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뼈에 맺힌 내 고장 고향 언제 가려나 영도달이 난간 위에 조각달이 뜨거든 안타까운 고향 얘기 들려주세요 복사꽃이 피든 날 밤 호소매를 부여잡던 경상도 아가씨가 서로 웃어 우는구나 그래도 잊지 못할 가고 싶은 이 고향 안타까운 날 언제 가려나 아멘